우리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금요기도의 시간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의 선자로 활동했었던 예레미야 선자의 절규설인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의 이런 고통에 사무치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조국인 남유다의 쇠락과 멸망을 그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방에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자로서 약 43년간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가 사역했던 그 시간 동안에 결코 안전하거나 편안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요시아 왕 때의 선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아 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난 후입니다 죽고 난 후에 남유다의 운명은 이집트와 아수르, 이집트와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풍전 등화같이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에게는 친구보다 원수가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이든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이든 할 거 없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의 입을 틀어막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애썼습니다 때문에 40년 넘게 그가 선자로 사역하는 동안 그의 곁에는 그가 진실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거나 다 때려치고 도망가 숨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비결은 예레미야가 우리만은 다른 어떤 초월적인 인내심이나 두둑한 배짱을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특별하게, 특출나게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선자들 중에 예레미야만큼 정말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또 없었는데 그런 예레미야의 가녀린 마음, 성품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4자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신 글을 받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6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슬펐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찬여가 에코 많이 들어가서 어흐 어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선자로 세우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때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막 떨리고 흥분이 되고 기쁘고 설레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도 수두룩하게 많을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문냅니다 책을 쓰고 심지어는 영화도 찍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로서는 큰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작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의 기쁨보다 슬픔이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기쁜 그 하나님 부르심을 예레미야는 왜 슬픔으로 받았을까?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예레미야가 선제로 부른받을 당시에 나이가 어렸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에게 대장부 같은 배짱이나 자신감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이는 어렸다 쳐도 그가 40년 넘게 선자를 사역하는 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이런 소심함, 이런 나약한 성품이 전혀 개선이 되거나 바뀌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20장 7절입니다 여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하의 말씀으로 말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하의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끊고 보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쭉 하고 있는 고백이 한 번 한 번을 줄이면 뭐하고 싶다는 겁니까? 사역을 계속 하고 싶대요?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다 때려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자기를 푸시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는 끌려왔지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뭐하고 싶다는 겁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모욕과 치욕뿐이니까 도무지 사역할 맛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조차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런 현실에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절망적 이런 현실에 예레미야가 질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탄식이 뒤로 가면요 더욱 크게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때려오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만해라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그런 고통이 괴로움이 더 크게 달았는데 20장 14절부터 18절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놓으신 성흡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였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지금은 듣기만 하셨지만 여러분이 괴로우실 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지기에 아팠었는지 정말 사역 다 때려치고 정말 하나님 더 이상 죄송합니다 꼴도 보기 싫고 그냥 하나님을 하지 않고 나 혼자 알아서 살게 놔두십시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까지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태어남을 축하해주러 왔던 친지들까지도 저주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토록 극단적인 말투로 자기 부모까지 저주하면서 스스로를 절망에 빠뜨릴까요? 말씀드렸듯이 그가 선자로서 사역하면서 마주해야 했던 감당해야 했던 그 현실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 주목하게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100%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도 피하지 않고 한 단어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치면 그건 여러분 무모한 도전이 됩니다 너무나도 현실감이 없는 어리석은 선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힘들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왜 우리의 현실은 더 우리를 무겁게 짓는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왜 고통을 준답니까? 그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세상에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찌르고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고달프고 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이 현실적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양다리를 걸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 성도인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정직했다가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가 괜히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가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성도인 척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적당히 믿음 있는 척도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세상에서도 성도 아닌 척 교회 안에서도 대충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야 세상에서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열심히 하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은가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때 신목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쳐지고 어디서든지 그저 티나지 않게 튀지 않게 무던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버린다 토해버린다 죄송한 얘기지만 역교화하신다 못 봐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극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꼴은 보지 못하십니다 그걸 적당하게 이용해서 나의 믿음없음을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감추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 거기에 숨는 거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송도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십니다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차가 크거나 뜨거우거나 물론 차가운 게 안 믿는 거고 뜨거운 거 믿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라는 거죠 분명히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너를 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조롱과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까지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예 쓰러뜨리거나 우리를 아예 파멸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보세요 말씀을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부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린 미움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랑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하진 못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17절 보세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작은 분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연약한 분이라면 이런 말씀 못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뭐보다 크시다고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리미야가 체험했습니다 그가 체험하고 난 후에 나온 고백이 뭐냐면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 그만해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이제 없어도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뭐 때문에 예리미야가 답답했습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다는 겁니다 전하면 욕먹을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이익당할 걸 뻔히 아는데도 뭐가 더 큰 거예요 내 안에서 속우쳐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리미야에게 더 거대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로분 하나님은 예리미야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예리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연약한 자였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내내도 계속해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43년을 선자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예리미야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팔로는 뭐 하셨습니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예리미야를 지켜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리미야는 스스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로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어디서든지 사역을 하고 어디서든지 잘난 모습을 보이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연약한 그대로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붙잡아 주십니다 의로운 오는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두려운데 불안한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분명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위협과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세상의 공격 어려움, 문제보다 더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것만 보면 그 눈만 열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승리가 이 시간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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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